반갑습니다. 분당기회의 김영수입니다. 이렇게 신년을 맞아서 우리 모일 수 있는 기회 주신 것 감사 하나님께 우선 감사드리고요. 또 여러 지회 회원들과 같이 할 수 있어서 반갑습니다. 그리고 우리 CBMC가 우리 나라를 넘어서 세계적으로 세계적인 모임이 될 수 있도록 일조하겠습니다. 네. 우리 사장님 전화 한번 좀 알려주시고요. 김영수입니다. 분당지회의 김영수입니다. 광고 기획을 하고 있습니다. 우리 사업자들이 꼭 필요한 곳이네요. 네. 맞습니다. 그런데 어느 사업이든 주님께서 하시는 일인데 필요하지 않은 곳이 있겠습니까? 그러니까요. 특별히. 모든 사람이 다 고객이 될 수 있는. 네. 그렇습니다. 모든 사람은 다 고객이 될 수 있고. 그렇죠. 좋은 직업이시군요. 직업은 다 주님께서 그 사람에게 맞는 직업을 주셨기 때문에 무언들 귀하지 않은 게 있겠습니까? 네. 여러분들 지금까지 주인공 분들하고 오픈네트워크를 하고 나니까.